곡선 3등급 1900m 경주, 서울의 11경주 시작했습니다. 안쪽 2마시차 선두는 3번 원더풀 이불이 찍혀내고 있습니다. 선두 유지한 채 3번 원더풀 이불이 거리차 3마시차까지 벌린 채 4코너 중간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. 8번 서울탱크가 안쪽 3번 원더풀 이불과의 거리차를 좁혀나가고 있습니다. 4마시차까지 좁힌 8번 서울탱크, 단독 선두는 3번 원더풀 이불입니다. 3번 원더풀 이불과 바깥쪽 8번 서울탱크, 그 뒤에서 3위권 적전 속에서 안쪽에서는 빠르게 올라서는 말. 6번 황금주머니 네 감사합니다. 덤덤해요. 물론 뭐 개인적으로 큰 기록이기도 하고 여태껏 큰 문제없이 잘 지내왔다는 어떤 표본인데 솔직히 부담도 없었고 뭐 어떻게 보면 한승 한승이 되게 소중한 건 맞는데 그냥 항상 뭐 평소처럼 기승했던 거고 특별히 뭐 더 의식해서 기승했던 건 없던 것 같고요. 일단은 뭐 스스로의 동기부여 한 번 더 하고 뭐 여태껏 해왔던 것처럼 건강히 기승하다 보면 또 후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는 말이 직전부터 좀 컨디션이 올라왔고 발주가 되게 잘 나왔고 선행 갈 수 있겠다는 느낌이 왔어요. 그래서 선행을 갔는데 뭐 당연히 컨디션이 없던 만큼 잘 뛰어준 것 같습니다. 항상 뭐 건강히 부상 없이 기승할 수 있는 게 목표고요. 뭐 개인적인 목표는 개인적인 거니까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파이팅. 축하드립니다. 맨. 다음에 제가 할게요.